아 이제 진짜 침대 한 개네 오늘은 내가 양보할게 맥스한테 맥스한테? 어차피 내일은 애가 없으니까 아 내일도 맥스 가는구나 크크크 이런 강아지면 할 것 같아 애기랑 키우는 것도 전혀 운 적 없을 것 같지 않아 애기랑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? 그럼 진짜 키우고 싶어 키우자 아 결혼하겠네 이 커플 결혼을 한 거 아니야? 벌써? 너무 많이 갔나요? 리은이 경험도 안 해보고 지금 너무 진짜 멘탈 나갈 수도 있다니까 뭐 어차피 어떤 애기는 안 그런가요? 뭐 다 그렇지 아 아멘 아 으 으